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업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안에는 돈 버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한국과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망나니 아시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망나니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할복 문화가 아주 유행하죠. 왜냐하면 비겁하게 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결하는 것을 바로 할복이라고 하는데요. 할복이라고 하는 일본어는 갑북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할복을 할 때 옆에서 목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을 쳐주는 일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가이샤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요. 깨끗하게 단 한 번의 칼질로 목을 베어야 죽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대접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칼에 바로 목을 날려버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삿바리하다고 하죠. 보통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밥도 그래서 비벼서 먹지 않고요. 덮밥도 마구 부숴가면서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회덮밥도 우리처럼 비벼 먹지 않고 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떠먹습니다. 돈까츠를 먹을 때도요. 일일이 썰어가면서 포크로 찍어 먹지 않습니다. 칼질을 하면서요. 특히 음식을 찍어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미리 예쁘게 돈까츠를 잘라놓고 나서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물론 고기가 생소해서 자르는 것을 무서워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는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음식도 인격이라고 하는 만든 사람의 혼이 담긴 장인정신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요. 만든 사람의 인격을 높이 평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수거나 깨뜨리거나 찢거나 찔러 먹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의 사형집행자 어떻습니까? 망나니는요. 죄인의 목을 칠 때도 지저분하게 여러 번 쳐서 때려 죽입니다. 결코 한 방에 보내지는 않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망나니의 칼날이 무딜 대로 무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빨은 빠질 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나니가 게을러서 생긴 일일 수도 있겠으나 죄인을 깨끗하게 한 방에 한 번에 보내줄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망나니는요. 목을 쳐서 참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을 여러 번 내리쳐서 때려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사형수의 가족들이 뒷돈까지 챙겨주면서 편안하게 한 번에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가깝고도 먼 나라 1번, 우리와 유전자가 무려 24%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망나니 문화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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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